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도 도도 오랜만 야 언니 야 완전 이쁘졌네 이제 응 도도야 와 언니 목소리 이쁘졌네 진짜 야 털도 이제 다 나고 오이야 몇 번 봤제? 귀엽노 도도야 조금만 있다가 집에 오자 아 근데 털이 많이 났네 와 진짜 좋아졌네 이제 약간 머리 스타일은 오미 닮은 것 같은데 도도야 밥 많이 먹고 도도 집에 와야 될껀데 도도 도도야 다음에 또 보자잉 잘 먹고 있어라 도도 도도